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이제 오늘 제가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백산이라는 종목이 지금 2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종목 리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나와있는 종목들 중에서 백산은 지금 이제 2차를 달성하면서 17 프로 이상의 수익률을 좀 더하게 됐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최근 보시면 주가가 다시 좀 우상향을 좀 하면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백산도 좀 출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유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백산은 이제 인조 가죽을 생산하는 업체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신발 브랜드들 아디다스나 나이키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이런 가죽들을 공급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업체입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올라오는 사실 흐름들은 이 신발 쪽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차량용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백산도 이제 이런 인조 가죽들을 이제 차량용에다가 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쪽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섹터들이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산도 그 영향을 좀 받아서 같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실적도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신발 브랜드들 아디다스나 혹은 나이키라든지 이런 신발 브랜드들이 또 이제 새로운 가죽철, 가죽을 좀 이제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가죽들의 수요를 좀 확대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하반기가 계속 기대되는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2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 백산이라는 종목 한번 잘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에어 보겠습니다. 진에어도 저번에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한번 편입해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그 이후로는 살짝 눌렸죠. 눌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진에어라든지 또 LCC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좋은 소식들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일본 관련된 소식인데 이제 일본이 2년 만에 이제 외국인들 여행을 전면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여행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치만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여행이 좀 가능한 상태인데 이걸 이제 완전히 이제 가을쯤 되면 좀 풀 가능성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LCC 관련된 업체들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우리나라 상위권의 이런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으로 나가는 그 물량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여행이 다시 한번 재개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진에어나 뭐 이런 저가 항공사들이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N화도 많이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이 뚫리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저가 항공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눌림 주고 올라오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바닷건에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했던 업체죠. 그래서 바닷건에서 IT 섹터들의 반등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편입을 했는데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시세가 조금 올라오게 되면서 좀 양호하게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차 평가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보시게 되면 장중에 한 6%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졌는데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를 편입했을 때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XR 기기를 얘기 드렸었죠. 이 AR이나 VR 모두 포함하는 용어를 XR이라고 좀 하게 되는데 XR 기기 출시를 지금 앞두고서 다시 한번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OLED 관련된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닷건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대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이 제가 말씀했던 포인트들 좀 맞아가지고 잘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종목 리뷰 한번 도와드렸고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IT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랑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바닷건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봤고요.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가는 37,450원입니다. 종목 명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였고 이 OLED 섹터가 사실 시장에서 또 관심이 많이 벗어났던 대표 섹터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 덕산 네오룩스도 XR기기 출시와 관련해가지고 수세를 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업체 이제 사업부부터 좀 보면은 OLED 쪽에서는 대표적인 소재 업체예요. 대표 소재 업체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벽산 네오룩스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OLED 쪽 소재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 OLED에는 레드라든지 그린 이런 프라이밀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색깔을 낼 수 있는 유기물들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런 소재 쪽에서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주력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는 그런 업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을 좀 하면서 역시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도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XR 기기 출시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사람이 쓰고 있는 이 기기 있죠. 이 기기들이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AR이나 VR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글로벌 IT 업체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 사업들을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근시간 내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메타 쪽에서 XR 기기 새로운 기기가 좀 출시된다라는 건데 이게 10월달 초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엮여 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쪽에서는 강점을 가진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타라든지 아니면 11월달에 출시되는 애플의 이런 XR 기기 쪽에다가 공급을 할 여력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유기물 소지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는 동시에 같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XR 기기 출시 관련돼가지고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바닷건에서 이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폰 판매에 대한 좀 모멘텀도 있어요. 자 이게 이번에 아이폰이 출시가 지금 얼마 전에 되고 나서 생각보다 판매량 수치가 좀 좋은 모습인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전 예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 예약을 할 때 원래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을 굉장히 좀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사전 예약 때 그 인터넷 사이트가 먹통이 될 정도로 주문이 많이 좀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 사전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이폰 14에다가도 이런 OLED 패널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잘 팔리게 되면 당연히 이 덕산 네오룩스까지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지금 아이폰 14가 워낙 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삼성 쪽에다가 그 패널을 조금 더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문량을 더 확대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모멘텀들에 따라서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밤에 소비자물가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상치를 좀 하회할 경우에는 IT 섹터들의 반등 흐름들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건에 있는 IT 종목들 집중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그 방금 이야기하신 엑살 기기 쪽의 종목들 또 많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 덕산 네오룩스는 또 반도체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OLED 그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OLED 종목은 다른 이제 세트에 비해서 좀 더딥니다. 뜻인데 요번 이제 지수가 이제 오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지수가 올라가면 좀 신주도주로 주도세트로 하도 빠졌으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고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IT 종목들 제가 최근에 또 IT 종목들도 좀 바닷건에서 편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좀 시장의 색깔이 약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오늘 밤 9시 반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를 좀 하회한 치이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들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가 들어올 때 IT 섹터 쪽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으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IT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좀 큰 수익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바닷건에 있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한참 올라가고 나서 그때 접근하려고 하면 이미 좀 늦을 수 있다. 이 점을 미리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R 기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시장에서 IT 쪽에서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는 39,5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43,300원 그리고 선절가는 30,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